새해 노래 불러요 나 좀 가죽은 좀 더 내 맘에 비벌을 할게 저 다 커하든가 아니면 내 빈가 난 지금 저게 For my mind 내 맘에 맞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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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다 커하든가 내 맘에 맞을까 나 지금 저게 For my mind 내 맘에 맞을까 내 맘에 맞을까 내 맘에 맞을까 아무도 안 보게 I understand 내 맘에 맞을까 내 맘에 맞을까 내 맘에 맞을까 저추가 좀 좀 어두워 내 맘에 맞을까 내 맘에 맞을까 저 다 커하든가 아니면 내 맘에 맞을까 내가 지금 저게 For my mind 내 맘에 맞을까 내 맘에 맞을까 내 맘에 맞을까 내 맘에 맞을까 나 지금 저게 온다 파워 I can't 떠나라고 척소를 붙잡고 긴다 기분도 지워받아 내 맘에 맞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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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라utiαι 돼 쏘라uti 때문에 쏘라uti 오우! 오우! 여러분 갖고 조금 더 치고 계실 수 있으면 안 될까요? 우리가 얼마나 듣고 감회가 좋은데 오십시다 자 일단 둘이서 하나 둘 셋!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팬들 보니 오늘 마지막 무대를 승보이기 좀 좋은데 근데 나는 어떠세요? 너무 좋지 않나요? 아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 근데 뭐 일만 많아서 해보고 하지만 하나 더 있죠? 여러분 박수를 해주세요 가오세요 이 자리는 없지만 분명히 좀 조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사실 지금 도울란도 실제 대면으로 처음 무슨 무슨 다음 무대도 대면으로 처음 공개하는 곡입니다 저는 저희 유니버스랑 저희가 함께 만난 곡을 준비했어요 그쵸 저 오늘이 또 이 부대의 영혼을 또 오래로 공개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저희 이렇게 여섯 명이서 보면 처음일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 아프다 굉장히 떨리고 소리하는데 우리 이 노래 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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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화 많이 떨었네요 네? 떨고 있어요 혹시 많이 떨고 있어요 아 스타크를 한다고 해요 네?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아 왜 저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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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아 아